제 몰입책이요.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주려고 쓴 겁니다.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. 종교 없어도. 선정을 제가 몰입이라고 풀었고 지혜를 몰입에 들어서 사고하는 거라고 해서 몰입사고라고 푼 거예요. 안 어렵죠? 이게 몰입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. 몰입사고지.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몰입이 돼야 선정바람이를 얻은 거고 몰입사고를 할 수 있어야 지혜바람이를 얻은 거예요. 지혜바람이를 얻었다는 특징이요. 티벳 고승들이 다 얘기합니다. 사물에 대해서 분석할 때 희열 속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지혜바람이래요. 답답함 속에서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자명함의 희열 속에서 머리를 굴려서 답을 찾아내면 그걸 지혜바람이라고 그래요. 제대로 된. 티벳에서는 그러면 정사마타, 정입박사나 그래요. 이게 사마타죠. 인도 말로. 이거 입박사나라고 하는 거예요. 지혜가. 그래서 정 붙으려면 정의 핵심은요. 그런 어떤 희열이에요. 경안 희열. 몸이 갑자기 가볍고 편안해지면서 희열이 일어나야 돼요. 신바람이에요. 제가 신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. 신바람이 안 일어난 명상, 신바람이 안 일어난 사고는 정입박사나 정사마타는 아니에요. 정의 쌍수라고 하는 건요. 제수신결강에도 나옵니다. 정의 쌍수라고 하는 건 희열 속에서 즉 참나의 각성 속에서 명상에도 들고 사유도 할 수 있는 상태. 그게 정의 쌍수예요. 결국 깨어나셔야 돼요. 참나 각성이 되셔야 정의 쌍수를 논할 수가 있어요. 이해 되셨죠? 내가 경전공부 좀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빠사나를 많이 닦았겠네요. 아니에요. 깨어서 관을 하지 않으면 이빠사나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. 이건 초기 불교 이래로 부처님도 초기 불교 이래로 법구경에서부터 명상에서 지혜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모든 다른 철학 종교에서도 다 똑같습니다. 명상에 기반하지 않은 사고는 인정 안 합니다.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가만히. 아무도 안 움직였는데 복잡한 문제를 계산하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라 이럽니다. 누가 가만히 있어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만히 있으라고요. 머리배 들어야만 물이 맑아야만 사물을 또렷이 거울처럼 비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. 누구나. 본능적으로 알고 계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쓰고 계시는 거예요. 사실은. 복잡한 생각을 하려면 TV도 끄고 음악도 끄고 뭔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사고를 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라. 그래서 여러분도 쓰고 사시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쓰는 것뿐이에요. 아주 낯선 건 아니라고요. 다 하시는 건데 제대로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게 몰라. 몰라로 몰입에 들어가고 자명한 성찰을 통해서 몰입사고를 하면 정의 쌍수가 되죠. 다 끼죠. 다 마 bacter이사 다 마 minerals version 그 alten